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신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교양서적을 한 권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진짜 완벽한 교양서적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이거는 제가 한 2억 프로 자신 있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이 이 책을 보시죠? 그냥 이거 만점인데? 대중들이 너무 읽기가 쉬운데 내용도 정말로 짱짱한데? 딱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능력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냐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유용하냐면 이 책은 제가 능력만 된다면 대학교의 교양서적으로 법적 필독서로 완전 받고 싶은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300쪽, 400쪽 되려나 이 책이 한 400쪽 정도 될 건데 제가 접은 페이지 수가 못해도 70쪽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은 거 몇 개 오늘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용하고 이 책은 싱큐베이션 다음 기수로 무조건 들어갈 건데 100%예요. 그냥. 그때 제가 미니멈 5편, 적어도 10편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찍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오늘도 몇 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데이브 굴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나면 현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빼박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책이길래? 센세이셔널이라는 책이에요. 센세이셔널. 지각의 감각이 센스. 지각이잖아요. 감각이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냄새 맡고,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감각까지. 그거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단순히 교양서적이 아니라 저는 좀 다시 읽어볼 거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볼 건데 왜냐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뭔가 극대화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제가 접은 것 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4, 5개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오늘 내용만 같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린데,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민하다. 예민하다. 예민한 성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민한 성격일 텐데 어떤 분들은 그냥 타고난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성격이 아니라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민하다, 예민하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 진짜 뭔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거슬리는 소리는 지엽적인 문제다. 당장은 짜증이 나지만 그렇다고 그 소리가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무려 6명 중에 1명이나 16%예요. 특정 소음에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청각과민증이 있으며 이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짜증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폭주하며 심동이 요동치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잊혀지잖아요. 그다음에 아, 짜증난다. 이 정도. 아야, 그 뭔 소리야. 이걸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본능이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서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추정치에 따르면 여러분 16%.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반이 60명이었다고 하면 그중에 여러분 뭐예요? 6명 중에 1명이니까 16%니까 뭐예요? 10명이네, 10명. 10명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에 그냥 예민한 게 아니라 이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은 이제 이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런 거 왜 못 찾냐?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찾아요. 이러한 반응을 촉발하는 흔한 소음으로는 씹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딸깍딸깍 두드리는 소리 등이 있다. 청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현상의 뿌리에는 뇌섬협이라는 뇌 영역에 있다. 이게 뇌 문제인 거예요. 뇌섬협은 감각적 경험을 감각 입력과 뒤섞는 곳이다. 내가 감각적 경험이 있었고 어떤 감각 인풋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뒤섞는 곳이래요. 청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의 뇌섬협을 과민증이 없는 사람의 뇌섬협과 비교했을 때 다른 뇌 영역과의 연결 방식이나 활성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대요. 이런 증상이 없는 운 좋은 사람들과 청각 과민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순히 유별나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신경학적 기반이 있는 실질적 증상이다. 성격이 아니라 뭐예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헤드폰을 쓰는 건 말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도 없어. 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식사할 때 배우자가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자. 특히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예를 들어 청각 과민증인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 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 왜 그거 못 참아? 애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안 난다니까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민한 거를 쟤는 예민해. 이거 고칠 수 있어. 이거 참아야 돼.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거 읽으면서.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문자의 문제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카톡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낯선 언어를 말하는 걸 들을 때도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화자의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프랑스인 야영장 주인이 프랑스어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언어를 모르니까. 화난 거는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야영장 주인은 우리가 자신의 분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이 녹음한 메시지를 이용해 감정을 확인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 감정이 어때요? 그걸 테스트해본 거예요. 테스트한 연구에서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분노, 공포, 혐오, 행복, 슬픔, 놀람 등의 기본적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났다. 듣기만으로. 우리의 청각 겉질은 다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 영역이에요. 무슨 언어의 영역이 아니라 분노에 특히 민감하게 조정돼 있어요. 그냥 우리 듣는 시스템 자체가 분노라는 사운드에 여러분 더 그냥 민감하게 튜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든 간에 환한 목소리를 들리면 뇌 활동은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 상황을 예상케 하고 심장박동을 조절하게 하며 갈등에 미리 대비하게 한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지금 영상 찍으면서 그냥 뼈저리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소리 톤이 높고 크단 말이에요. 어때요? 분노에 민감하게 사람들은 이게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와이프, 우리 딸은 제가 화내는 거에 항상 스트레스를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이게 민감하게 튜닝이 돼 있으니까 목소리 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더 조심해야겠네. 더 목소리 줄여야겠네.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상을 예상케 하고 이거 읽었죠. 즐거움, 성취, 안도감 같은 다른 언어적 정서에 노출될 때는 직감적으로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나는 언어는 우리는 직감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어 자체와 독립적으로 목소리에서 감정을 인식했는데 능숙하다. 목소리 자체에서 감정을 느끼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디폴트로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문자에는 그 감정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여러분 오해를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고 댓글도 그렇고요. 오해의 세상이 된 겁니다. 오해의 세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물학적 증거죠. 증거. 그다음에 이건 냄새에 관한 건데 어떤 그룹의 사람에게 레몬 냄새를 맡게 하면 모두 그 냄새를 레몬 냄새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할 것이죠. 레몬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냄새, 강도, 유쾌함 같은 다른 속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똑같은 레몬 냄새가 그러니까 레몬 냄새라는 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 이유는 후각을 전문으로 하는 수용기 종류가 워낙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전적 차이도 있어서다. 우리가 가진 400가지 후각 수용기는 특정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지만 면역계를 뒷받침하는 유전자를 제외하면 후각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다양한 유전자래요. 전 세계적으로 400가지 후각 유전자 변이가 적어도 100만 가지가 변이까지 하면 다시 말해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일한 수용기 군을 갖고 있을 확률은 0%인 거예요. 사실상 임의로 두 사람이 비교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30%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알려왔다. 와, 이거 대박인 거예요. 냄새가 어떤 면에서 30%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의 고유한 후각 경험이 있으면 이를 후각 지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향이 나, 어떤 향이 나요. 근데 나는 좋은 향인데 이 사람한테는 심지어 그게 안 좋은 향일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맷붓임 있잖아요. 저런 매운 걸 되게 못 먹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게 다 생물학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용기 차이여갖고 그냥 매운 거를 잘 먹는 게 아니라 매운 거에 무디다는 게 맞는 거예요. 매운 거에 무디다. 무디다가 맞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란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완전 팩트랑 너무 벗어나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맡으면은 뭐 얼추 비슷하겠죠? 근데 막 심하게 차이 날 때 막 3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기분, 그 다음에 시각적, 그러니까 냄새가 여러분 시각적, 청각, 영향 다 받거든요. 아, 이거는 여러분 이 센세이션화를 진짜 꼭 읽어봐야 돼, 진짜. 그냥 식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읽어봐야 돼. 진짜 그냥 과장 없이. 그러니까, 아, 우리 비즈니스랑 상관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이거 읽고 다 토론 한번 해보셔야 돼. 감정과 냄새는 양방향으로 연결돼 있다. 냉장고에서 꺼낸 병에서 끔찍한 냄새가 날이라 예상된다면 불안감이 병에서 냄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이라도 편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연구자 레이츠 허추와 줄리아 폰클레프는 1년의 물질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평가해보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한 가지 속임수를 사용했다. 두 개의 같은 물질, 똑같은 물질이에요. 배치하고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와 부정적인 뉘앙스에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실험 참가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주일 간격으로 두고 냄새를 맡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나무 오일에는 크리스마스트리 또는 화장실 세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를, 여기가 깨졌네. 호남물에는 파르메산치즈와 토사물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토사물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상대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름표 붙인 물새가 더 좋다고 평가했다. 똑같은 건데 이름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해? 냄새가. 같은 냄새에 대한 평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은 우리가 편견에 굉장히 취약함을 증명한다. 냄새가 여러분, 편견에 취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코는 기대의 포로가 될 수 있고 편견에 취약하니까 후각적 환각까지. 기대에 취약하니까 환각까지 일어나요. TV에서 엄청난 사기극이 있었는데 1965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과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는데 그는 양파는 기적과도 양파를 기적과도 같은 자신의 기계에 넣으면 시청자들 텔레비전과 1.8m 거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서 있으면 양파 냄새의 분자가 제일 잘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TV에서 자기 기계에 넣으면 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양파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만우절이었음에도 시청자들은 만우절이라서 한 건 거예요. 방송국에 양파 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매워서 눈에 눈물도 났다는 독자 투고를 보냈다. 몇 년 후에 브리스톨 대학교의 강사 마이클 오마니가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전선이 연결된 커다란 솔방울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인 다음 진동을 이용하는 소리의 형태로 냄새를 전성할 수 있으니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은 시골 냄새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니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시청자들에게 TV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수십 명의 시청자가 전화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건초나 풀냄새가 났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실험 때문에 건초혈까지 걸렸다고 화까지 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게 찐 제대로 된 교양세예요. 이 우리 작가님이 애슐리 워드 교수님이자 박사님이 진짜 책을 잘 써요. 이게 굿리즈에서 4.1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 이분이 책을 진짜 잘 쓰는 분이에요. 다른 책도 평점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신 분이고 이분은 앞으로 모든 책은 제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우선권이 올 거거든요.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너무 많이 배웠고 와 진짜 책 한 권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인생 갈아 넣어서 이렇게 집대상한 거를 이렇게 쉽게 진짜 내가 쏙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할 정도였어요. 더 많은 사람을 저는 이해하게 됐고 이걸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해볼까 냄새 이런 거 읽어보면 이게 분자의 조합인데 막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그다음에 다른 감각적인 측면에서 이걸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해볼까 계속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건 고대표님이랑 따로 한번 이건 토론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고대표님도 이거 진짜 최강이라고 했거든요. 읽으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딱 첫 챕터 읽으면 이거 미쳤는데 근데 그게 끝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책은 끝까지 가요. 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접어갖고 진짜 깜짝 놀란 책이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찐 교양이다. 이런 거 레벨로 스펙트럼으로 100권 채우면 교양 대학 진짜 원탑 교양 대학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상상스케어가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죠. 진짜 찐 교양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 1,000권 정도 냈을 때 거기서 이제 진짜 100권 딱 출연을 낼 수 있으면 완벽하죠. 근데 싱큐베이션에 저희가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가 출간하는 것 중에 홍보를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주제가 지역적이기 때문에 책은 분명히 퀄리티가 높지만 저희가 이제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는 아예 소개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또 학술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출판업에 있으면서 의문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책 한 건 내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날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책은 출간은 하고 왜냐면 여러분 시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 진짜 믿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싹 다 읽으시면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대박이다 이 책은. 진짜 고대표님 제가 진짜 칭찬드린다. 진짜 환상적이었다. 센세이셔널 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아요. 이거는 아 이거를 막 진짜 중고등 그러니까 중학생은 읽기가 힘들 거고 고등학생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부터 생물을 좀 배웠으면 읽을 만할지도 모르겠는데 대학생 정도부터는 잘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의 유일한 약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다. 과학용어가 많아서. 근데 그런 거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냥 읽어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과학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거 싱큐베이션 다음 기술 때 스터디언에서 이거 한 5편에서 10편 정도로 추려갖고 꼭 알아야 되는 정보는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제가 70쪽인가 접었다니까요. 이거는 다 읽어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너무 재밌어요.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뭐로 선정될 거예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신박사TV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